오늘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명 발생했는데요. 이들 대부분은 먼저 확진된 가족과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들입니다. 이 중 20대에서 40대의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, 전국적으로도 해당 연령대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청잔형층의 백신 접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. 안정은 기자입니다. 어제부터 만 18세 이상, 49세 이하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현재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약 68%로 아직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. 코로나19 4차 유행이 다음 달 말까지로 예측되는 만큼 신속한 백신 접종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 전체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,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전체 위중증 사례 중에 58%가 최근 4차 유행에 발생하였습니다. 위중증 환자 중에 미접종자가 412명으로 대부분이었고. 특히 최근 20대에서 40대 연령군의 일평균 확진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20에서 40대의 코로나19 일평균 환자 발생률이 7월 둘째 주 2.7명에서 7주 만에 4.4명까지 늘었고 지난주 발생한 확진자 비율은 전체의 56%, 6,800여 명으로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.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후순이었던 청장년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만큼 예방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9월 18일까지 저희가 50대 미만 연령층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저희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충북은 정부가 확보한 얀센 백신 중 1만 명 분량을 추가로 확보해 도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. CJB 안정은입니다.